이 비디오의 주제는 1. 김다현은 작곡가 설운도의 모든 도움을 거절하며 말했다. 나는 모든 가수에게 공정한 대회를 원한다. 2. 현역가왕의 마지막 무대가 유출되어 결승전이 예상치 못한 변화로 혼란스러웠다. 1. 김다현이 2차전에서 작곡가 설운도의 곡을 선곡했다고 확정했다. 그러나 작곡가 설운도가 김다현을 위해 특별한 훈련과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김다현은 갑작스럽게 거절하였습니다. 김다현의 이번 도전은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 물론 작곡가들은 참가자의 전형적인 음악적 색깔과 거의 다른 노래를 참가자에게 줄 것이다. 설운도는 김다현이 자신의 노래를 선곡하자 미소를 지었다. 설운도는 김다현이 내 노래를 선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뿐만 아니라 어떤 작곡가라도 김다현이 자신의 곡을 선택해주길 바라고 있다. 노래가 100만 뷰를 달성하려면 김다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김다현은 설문도의 선택을 확인한 뒤 빠르게 연습에 나섰다. 실제로 각 작곡가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지시만 내놨다. 참가자들은 노래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스스로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곡가 설운도는 김다현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설운도 작곡가는 김다현과 함께 대사 하나하나를 직접 지도하며 골든타임을 보냈다. 하지만 설운도는 김다현의 학습력이 빠르다고 칭찬했다. 김다현은 역시 트로트 천재다. 김다현이 노래를 불러봐도 정말 훌륭했다. 이후 설운도는 김다현이 역대급 무대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다현은 작곡가 설운도의 평가와 의견에 주의 깊게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작곡가 설운도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으며 항상 작곡가 설운도의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곡가 설운도가 자주 찾아와 직접 그녀에게 노래 가르칠 것이라고 할 때 김다현은 작곡가 설운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작곡가 설운도의 특별한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수들이 현역가왕에서 심사위원과 팬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길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심사위원과 팬들에게 설득력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설운도의 도움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2. 현역가왕의 마지막 무대가 유출되어 결승전이 예상치 못한 변화로 혼란스러웠다. 현역가왕 예고편에서 1월 31일에 방영될 준결승 2라운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공개되었습니다. 랜덤으로 지정되는 작곡가의 곡을 받아 무대에 오를 현역 14인의 신곡 미션이 펼쳐질 준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노래가 아닌 새로운 곡을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완벽하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현역들 간의 점수가 크게 갈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라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공략할 수 있는 2라운드의 특성상 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치열한 무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준결승 이후의 무대가 돌연 스포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예상했던 1위 후보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스포가 나돌고 있어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했으니 오늘만큼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고편에서 드러난 현역들의 모습과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전 예고편에서 비추어졌던 모습과는 다르게 준결승전 무대에 대한 공포와 질색을 눈물, 오열과 함께 가감없이 표출하면서 현역들에게는 혹독하고 냉철한 무대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준결승전도 마찬가지로 결승 진출자 9명을 제외한 5명 중 단 1명만 구제되는 시스템으로 이미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난이도를 담은 패자 부활전을 준비했던 사례로 보았을 때 이번 준결승전 패자 부활전도 살벌한 난이도로 방출 후보자들의 살벌한 경연이 예상됩니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준결승 2라운드 신곡 미션에서 현역들에게 곡을 작곡할 마스터로 신유가 예고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과 인터뷰에서 비추어졌던 전유진의 인터뷰 분위기로 보았을 때 모든 걸 쏟아부은 듯한 잔잔하고 깊이가 있는 무대를 표현한 듯한 애잔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반면 준결승전 2라운드 무대로 예상되는 김다현 양의 모습이 귀엽고 깜찍한 반전 매력의 핑크띵 방 앞모습으로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대에는 고래로 보이는 동물이 함께 리듬에 맞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과 연보랏빛 원피스 무대 의상과 더불어 일부 바다 생물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김다현 양이 2라운드에서 마스터에게 받은 신곡의 테마는 바다 고래 키워드가 담긴 시원하고 발랄한 무대로 예상됩니다. 이번 준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무대뿐만 아니라 신곡 발매 후 팬들의 스윙 정도에 따라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탑7이 되기 위해서는 음원 점수 역시 결승 진출에 많은 영향을 현재 온라인에 돌고 있는 수포에 의하면 1라운드 기준 16점으로 8위에 올랐던 전유진이 준결승 2라운드 총점수 전체 1위로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라운드 하나로 순위가 한순간에 바뀌는 현상을 보면 전유진 외에도 예상치 못할 인물들이 결승에 진출하거나 방출자 후보에 등록되는 등 조금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타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로 삼아 현역가왕 방송사 간 트로트 대전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시청률 1%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양방송사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두 프로 모두 화제성을 올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3일 15.2%를 기록하며 8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현역가왕이 놀라운 화제성을 시청률로 증명하고 있는 지금 다가올 준결승전 2라운드의 치열한 무대와 더불어 최종 우승자가 가려질 결승전에서 어떤 퍼포먼스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떨어진 면역력 유독 올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기능식품을 선물 드리고자 우리 구독자분들만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일찌감치 구매하신 분들은 꾸준히 복용 후 7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춥지 않다는 후기들에 올라오며 리뷰와 추가 판매 요청을 수도 없이 남겨주신 제품입니다. 이 경로 꼭 비경을 설 선물로 어렵게 준비했으니 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만 이 가격에 꼭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